고맙습니다. 역시 이 국가에 대한 경이로움은 저희 서로 밥솥에 못 미치네요. 여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가가 나올 때는 전부 기립할 수 있느냐 저희를 요구하는 게 납주만 요구하니까 저는 오늘 저로 혀들고 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황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롱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충주, 여러분들의 모습을 축적할 때마다 제가 소풍이, 우리 옛날 제의된 소풍이, 요즘에는 워낙이거든요. 피크닉으로 기분이 제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도 오늘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놓고 차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행운의 추척 써있는데 저도 아반따로 타면은 아반따로 타면 제가 충주시에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다만큼 여러분들 이 무술축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은 그들의 축적한 일을 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충주를 아주 중심으로 끝까지 충주를 지키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의 앵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아, 왜 내 때문에 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충주에 들을 때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앵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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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